참았다니 대단하다고 하니냐 자 왜 이제 노래 부르지 않았지? 노래 부르자 이거 봐 이사 축하합니다 이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은혜 이사 축하합니다 짠짠 일단 이거 한번 부러야 돼 아빠처럼 봐 여기 부려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? 여기 부려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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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나왔어 알았어 얼른 부르고 먹자 아빠랑 박수 박수 김원아 박수 아싸 아싸 금방 줄게 야 이걸 그래도 진짜 참네 어디를 줘야 은우가 맛있게 먹을까요 자 축하해 은우야 드디어 축하해 이사 축하해 축하해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은우야 아유 음 맛있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렇게 아빠랑 넷이 행복하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? 지난주에 은우동생 은동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은동이 탄생 축하합니다 곧 보자 은동아 곧 만나자 아빠 곧 뽀뽀해줘 곧 뽀뽀 곧 뽀뽀해줘 해줘 이사 축하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번 쳐줘 애교 넘치는 은우와 이사 입주 파티 성공 아 이제 돌아다니네요 좀 적응됐나 보다 일로와 김우 잡으러 간다 김우 잡으러 간다 김우 잡으러 가 김우 잡으러 간다 김우 잡으러 간다 김우 잡으러 간다 나는ría 다응 detal 은우 이제 인사도 잘하고 다 컸네 그러니까 쑥쑥 컸죠 아빠 저거 떡 쏠 동안 오늘 그거 하고 놀고 있어 알았지? 하고 있어 떡을 썬다고요? 아 이사떡 항상 인사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사 오면 이렇게 떡 해가지고 인사하면서 다니는 거야 원래 이사할 때 맞으면 보통 이거 시루떡 먹죠 또 포장기 준비했어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기억나지? 맞어 촛돌 때도 다 직접 만들었거든요 담래품을 야 와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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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다 아 그런 얘기가 있어 은우야 저게 뭐야 나는 떡을 써면 너는 글을 써란가? 은우 아직 글을 못 쓰니까 아빠가 떡 쏠 동안 너는 그림을 그려 그래서 아빠가 갖다 준 거야 아 딱 좋은데? 봐봐 봐봐 이거 봐 딱 맞잖아 오늘 어때? 괜찮지? 오늘 술 술 먹고 싶으니까 흘리죠 이거 아직 먹으면 안 돼 오늘야 미안 아 미안 아 이거 진짜 안 돼 아 진짜 미안 한 번 가다가 과자 좀 깎아줄게 이거 진짜 안 돼 미안 아 이거 어떡해 주면 안 돼요? 열 살 같아 표정이에요 미안 진짜 미안 어떡해 이거 표정 아 미안 이따 깎아줄게 진짜로 조금만 기다려줄게 어떡해 저 나 안 돼 속도 안 돼 진짜 미안 아니 미안 아니 아니 그렇게 침 울리고 아버지 하다가 너무 미안하잖아 아 어떻게 너무 슬프게 아유 이뻐 너무 슬프잖아 그림 그려 오늘 그림 그림 그려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게 와 진짜 안 좋떠요 아빠가 또 이거 포장 경력자잖아 응? 오늘 이거 봐 사진 참겹지 하하 하하 오늘 사진 잘 나왔는데 포장 용기에 마무리할 귀여운 스티커도 착착 잘 붙이면 이삿떡 완성입니다 아빠 같이 손 잡고 가서 인사드리자 알았지? 응 가보자 인사하러 가보자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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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계시는 거 아니야? 은우가 알까요? 네? 은우야 안 계시나봐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가지고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우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팬인데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앞집 또 가야 돼가지고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사와가지고 아 바로 앞집 두 번째 이웃 주민분도 만나서 떡을 전달하네요 아 물었어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도 네 네 고자되세요 이사와가지고 네 떡 좀 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애기 아니 그 포로우로 입장된다니까 은우 사인이요? 네 네 김 어머 인생 첫 사인이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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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